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법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대 국회 김영란법 논의를 주도했던 김기식 전 더민주 의원님을 모셔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은 더미래 연구소에 제가 소장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정책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부 열심히 하시겠네요. 요즘에. 먼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저희 이 방송 전 세계 전국으로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국회의원보다는 차면대 사무처장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청춘을 다 보냈던 차면대라는 저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강화합니다. 요즘은 19대 국회 임기를 잘 마치고 4년 계약직이 끝난 뒤에 새롭게 연구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의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20대 국회에서 못 보게 돼서 아까 참여연대 인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지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도 그동안 국회 19대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잖아요.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아쉽습니다. 제가 아쉬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정책은 스스로도 열심히 4년 동안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제가 좀 무능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재선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게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고요. 또 4년 동안 매일매일 구체적인 현안 갖고 일을 하다가 다시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개혁하고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또 검토하고 사람들 만나고 조사하고 하는 활동이 또 한 4년 만에 하니까 너무 또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그런 결과물이 정치권에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연구소 와서 이프리포트라고 해서 정책 리포트를 몇 개를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다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정부 행정부처에 계신 분들 또 전문가 학자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어져서 많이 검토하고 토론을 하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토하신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지금 경제민주화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잖아요. 이게 좀 잘 풀릴 수 있는 역할이 하나의 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팟짱에서 미국에서 전화연구원에서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국도 사실은 트럼프 현상이나 샌더스 현상이나 다 공통적인 게 전혀 두 사람은 다 한 사람은 극우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샌더스 현상과 트럼프 현상의 배경은 똑같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대한 어떤 불만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공통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백인 중산층 이하에게 있어서는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샌더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와 희망을, 변화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 변화가 가능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한 어떤 좌절과 절망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정상적으로 선택하기 힘든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사실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양극화된 현실에서 비평등은 심화되고 이러면서 우리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더군다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말 정치권이, 정치도자가 또 17년 대선에 나서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해야 될 것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 그걸 통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게 제일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도자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저희 팟짱 출연해 주시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한 얼마나 계셨어요, 미국에서요? 네, 이번에는 제가 여러 가지 일정이 한꺼번에 있어서요. 한 3주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날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공화당 전당대회에 들어가서 거의 한 3, 4시간 동안을 이른바 애프리칸 어머리칸이라고 하는 흑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저도 자주는 아니지 일 때문에 미국의 각종 모임을 가봅니다만 그렇게 완벽하게 백인 일색으로 되어진 모임이 더군다나 미국의 양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장에서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만큼 소수 인종에 대한 어떤 배제가 공화당 정당대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은 제가 또 하나의 일정이 코리아나 어머리칸 그레스루스 컨퍼런스라고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재미교포들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미국 정치에서도 한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한인 유권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워싱턴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행사를 했는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거기에 무려 한 200명에 가까운 2세 한인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어서 미국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 한인들의 정치적 파워를 키우는 것도 국가 외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3주 동안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네요. 그리고 팟짱에도 출연하시면서 뜻깊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은봉님께서 반갑습니다. 편해 보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 끝나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너는 국회의원 재선 못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그러게요. 굉장히 밝으세요. 얼굴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맞다고 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슈로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문제 그리고 배우자 금품수수 인지시 신고 조항 등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이 합헌 결정 예상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제가 헌재 결정 나기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일부에서는 위헌 나기 기대할지 모르지만 합헌 날 거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을 있으면서 제출한 원하는 위헌 소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가 법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위헌 논란을 예상하고 위헌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형태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는 헌재가 합헌 결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제 예상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주장을 했던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면 부정 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 원하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정 청탁을 그냥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만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위헌 요소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 청탁 금지의 유형을 15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예외 조항도 7가지를 분명히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부정 청탁의 어떤 모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여상대로 헌법재판가들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해줬던 거고요. 사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 재정의 90%를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국공립학교랑 차별할 이유도 없고 사실 교육 분야에서 비리는 사립학교에서 생겨나지 국공립학교에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것이 전혀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인의 경우에도 법으로 규율하는 경우들이 다른 법률에 있어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위헌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김영란법이 9월 28일에 시행이 되는데요. 국회에서 이 법을 다루고 통과시킬 때 어떤 취지를 담으셨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법 통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직접 한 입장인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은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법입니다. 수위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범위도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사실은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전 세계 반부패 역사에 기록적인 이 남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대상자도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다 하나의 대상자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적용된 상자를 정했고요. 또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또 이해충돌방지라고 하는 사실은 좀 각기 다른 영역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놨던 것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미국의 이해충돌방지는 주로 본인과 가족 중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는 법인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사촌까지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못된 접대 로빈 문화가 반연된 사회도 없거든요. 한국 사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소위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정으로 다 묶여 있어요. 맞습니다. 묶여 있고 또 정부 조직도 행시라고 하는 혹은 사시라고 하는 것에서 동기나 선후배 관계로 아주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음성적인 접대 로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 권력을 움직이는 이런 아주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비정장화되어 있는 이런 접대 로빈 문화를 끊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정 청탁을 금지하고 또 금품수를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접대 들어가는 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혈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세금에서 홍보비로 책정된 그 부분에서 나가는 건데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일부 언론들이 이른바 김영란법 흠집내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죠.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정리하자면 이건데 예전에 몇 달 전이죠. 이런 기사 제목을 보고 놀랐었는데 한우의 한숨, 굴비의 비명이란 그런 제목도 있었고요. 외식 선물 관련 산업 등등에서 연간 11조 6천억 원의 손실이 일어날 거다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도 있습니다. 고객님 이런 비판의 목소리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우갈비 세트 선물이 불가능해진다. 굴비 선물 세트 선물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부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 내지는 광길련 어떤 정경연이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일반 국민들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평생 남에게서 한우갈비 세트나 수십만 원하는 굴비 세트를 받아보신 분이 아마 저는 많아도 5% 이상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그런 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왜 그런 수십만 원짜리 선물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압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꾸 한우갈비 세트 선물이 불가능해진다. 불가능해져야죠. 그게 맞는 사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경제에 있어서 내수 위축을 해서 경제를 망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행이라고 하는 것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시적 충격은 전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계적으로 경제학계에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증적으로도 그렇고 사회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질수록 경제 성장은 오히려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다 입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시적 충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나아간다면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나 젊은 기자들은 이제 진짜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했던 저녁이 있는 삶을 이제 되찾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식사 3만 원으로 제한되면 솔직히 저녁에 접대를 받는다고 치면 삼겹살을 먹어도 조금 술 한 주 잔 먹으면 3만 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젊은 기자들이나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그거 뭐 이게 3만 원 넘어갈지 말지를 막 생각하면서 부담스럽게 술을 먹느니 차라리 직무 관련자인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녁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꼭 만나서 얘기해야 되면 점심을 먹든지 아니면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더치페이 하면 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저녁에 술자리가 대폭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집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부인한테나 혹은 애들에게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 역시 젊은 세대가 다르구나. 정말 이렇게 학연지연의 온갖 연구관계에 얽매어있는 기성세대, 나이 4, 50대 이상의 세대들에 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이 제도의 변화를 되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법의 시행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부정청탁 문화라든가 접대로미문화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있어도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러면 가서 음식점 가서 음식도 밥도 안 먹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접대로비성 전역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위 요식업계, 음식점 업계의 시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짜리 혹은 최소한 5만 원, 10만 원 되는 어떤 고급 음식점은 줄어들겠지만 오히려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식당들은 오히려 이번에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아직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 보면 한우 세트 그림을 비교해놓고 이렇게 이게 적용되면 이게 다 차 있었는데 적용된다면 한 덩이밖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걸 비교해놓고 우리 농축수산물 업계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또 다른 시장이 열리고 또 다른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진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모 언론사가 일면에 3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게 되면 선물을 5만 원 제한하면 한우 갈비 세트가 이만했던 게 네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줄고 굴비 10마리가 두 마리로 줄어드는 걸 사진으로 이렇게 딱 비교한 일면 기사를 딱 제가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아마 본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분노에 차게 그 일면을 편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본 지하철이든 어디선 일반 서민들은 그 일면을 딱 보는 순간 분노했을 겁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부과나 평생 받아보지 못한 한우 갈비 세트와 굴비 세트 그게 왜 문제인데 라고 아마 분노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떤 정서와 문화가 일반인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저는 긍정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한우 갈비 세트를 선물 받는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국회의원 4년을 하는 동안이요. 명절 때 선물이 저희 관련돼서도 오긴 합니다만 제 직무와 관련돼 있는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데서 한우 갈비 세트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국회의원도 못 받아본 한우 갈비 세트 누가 받나요? 누가 받는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니 민간 영역에서 비즈니스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오고 갈 수 있고 또 가는 게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김영란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 김영란법의 시행이 한우 갈비 세트 판매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마치 이 법 때문에 한우 갈비 세트는 이제 영원히 못 판다라는 식의 얘기는 매우 과장돼 있다. 그리고 악서 정경영 산하연구원에서 발표했던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11조 원 정도의 내수시장 위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3만 원 이상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는 다 불법 젖대이고 그다음에 한우 갈비 세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것을 전제한 계산법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연구보고서라고 낸 그 연구자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저건 완전 수치 조작이거든요. 절대로 저런 정도의 소위 내수시장의 어떤 위축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만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는 이렇게 한우 갈비 세트나 굴비 세터에게 비싼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 보도를 보면서 저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그거를 침소봉대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런 우려 비판의 목소리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런 골프 접대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골프장에서 이런 골프 접대 하던 분들을 불러서 거기서 강연을 듣고 강연비를 거기서 지급해서 골프치기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꼼수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는 기업 관계자한테 이런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분명히 아마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는 데는 골프장은 저는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골프장 앞에 망원렌지 걸어놓고 그냥 사진만 찍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거니까 무슨 대가성이나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골프 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도 아무 상관없고 그냥 같이 쳤는데 돈을 저쪽에서 내면 무조건 다 걸리는 거니까 아마 골프장은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러는 분한테 제가 대한민국 골프장에서 자기 돈 내고 골프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수십만 원이나 하는 골프 피를 자기 돈 내고 1년 365일 되도록 한 번도 자기 돈 내고는 안 치고 다 접대받아서 골프 치면서 그것을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치고 있는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비정상 이지요 저는 그런 비정상은 이제 정상화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딴 거 이상한 일 하지 말고 이런 거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편법이 행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물론 모든 법은 그 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법 적용 대상자의 90% 이상 넘는 사람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편법을 써가면서 무슨 식사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짜리 먹고 나서 그걸 뭐 쪼개서 하고 이런 가면서까지 자기가 접대를 받아야 될까 골프장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골프장도 현금 집어주고 자기가 계산하게 할 거다 혹은 뭐 골프 치면서 내기해가지고 돈 잃어줄 거다 골프 치면서 내기해서 20만 원 이상 해주면 그거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도박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거고 네가 계산했는데 네가 그 돈 어디서 나와서 계산했냐 너 은행에서 인출한 것도 없는데 이런 추궁이 들어올 걸 다 일일이 의식해가면서 그렇게 편법적으로 골프 치려고 하는 사람이 골프 접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담을 지기 싫어서 이 김영란법 적응 대상자의 90%는 그런 부담스러운 골프 안 한다 그 부담스러운 저녁 접대자리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 네 그렇군요 정말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참 참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가보자는 길이라서 그런데 지금부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 이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이른바 3,50 규정을 현재 물가에 맞춰서 현재 사정에 맞춰서 5,10,10으로 올리자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렇게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국회 농혜수의 소위에서 5,10,10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오늘 전체회의에서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저희가 19대 정무위원에서 새칭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시행령 재정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때도 공청회에서의 대다수 의견이나 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이 법을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기에 정착해서 시행되려면 이른바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는 안정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재 3만원, 5만원, 10만원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윤리강령상의 어떤 허용기준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한편에서 최근에 농수축산물 업계에서 농민들이 제일 어려우시니까요 강력히 요구를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 농예수위 의원들이나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업계의 어떤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기왕에 19대에서도 좀 상향조정해서 연착륙하는 걸 검토했으니 그런 방향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상향조정하는 게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우갈비 세트가 안 된다느니 굴비 선물 세트가 안 된다느니 이런 소위 일부 언론의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자극해서 아니 밥 먹는데 3만 원 이상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선물 5만 원이면 되지 무슨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경주사 가면 10만 원 이상 내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정말 신세해졌던 분이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촌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사실은 10만 원 이상 내는 경우 많지는 않죠 일반 서민들의 경우 아니 그거면 대체 뭘 올리냐 라고 하는 국민들이 오히려 상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심리를 훨씬 더 강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4만 원 오만 원 10만 원으로 권익위가 배출한 시행령을 상향조정하는 게 국민적으로 수용되기가 좀 어렵는 상황으로 오히려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게 국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우 갈비 세트를 자꾸 예로 든 게 오히려 지금 역작용이 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최저 시급이 6,030원이에요 내년에도 6,470원 440원 맞죠? 440원 오른 건데 시급을 5시간 정말 꼬박 모아서 그게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점심 3만 원 상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참 딴 세상 얘기라고 느껴져요 3만 원이 너무 적다 3만 원이면 이거 시켜서 술 한두 병 시키면 넘는 거 아니냐 어떡하냐 아우성을 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글쎄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점심값도 만 원 정도 하는 이것도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6,7천 원도 비싸고 어떻게든 좀 싼 점심을 먹기 위해서 지금 편의점 도시락이 엄청 잘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정말 동떨어진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처럼 돼 있었던 것들이 정상적이냐 제가 사실은 96년도에 제가 참연돼 있을 때 부패방지법을 제출하면서부터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반부패제도 입법 과정에는 거의 다 관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런 제도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제가 96년이었나요 쯤에 한 번 미 국무부에서 초청한 게 있어서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국무부 직원으로부터 하루 동안 쭉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저녁 시간이 돼서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고 나서 저보다도 어린 사람이어서 당연히 의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 나이 더 많은 사람이 밥값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딱 계산을 하려 했더니 그 분이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부담스러울까 봐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거절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정색을 하면서 저는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은 우리 국무부에서 소청해 온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오늘 저녁 먹은 이 값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각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색다르고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선후배가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집단으로 밥 먹으러 갔는데 나이 든 사람이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가면 정말 나쁜 선배고 나쁜 상사죠 그런데 이제 그쪽 문화는 그게 아닌 거죠 공직자가 공직자가 직무관련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같이 밥을 먹어도 밥값을 계산 직무관련자 하도록 두면 안 되는 거죠 각자 계산해야 되는 저도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까지의 제 상식과는 다른 거였으니까 저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이 세칭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순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실은 이제 각자 먹으면 각자 계산하자 이른바 더치페이 하자라고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남한테 부담 주지도 말고 괜히 밥 먹는 거 갖고서는 그거 갖고 생생내서 로비하지 말고 이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이 소위 밥 먹는 문화와 관련돼서 뭔가 좀 획기적인 의식의 변화들이 필요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소위 이제 같이 밥을 먹었을 때는 당연히 의뢰 누가 밥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런 의식조차도 이제 우리가 좀 바꿔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십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었는데 참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왜 영향을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드만 들어와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보통 외국은 선물을 주고받더라도요 고가 물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성이 담겨있다든지 아니면 좀 색다르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선물에 담긴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 가격을 놓고 이 사람이 날 어느 정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자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면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 차 한잔하자 그러면 중간쯤이고 만나자고 했을 때 그럼 밥 먹자라고 얘기할 때 가장 친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밥 먹자 하는데 밥은 좀 그렇고 차 한잔하자라고 하면 아 제가 나한테 거리를 두고 있구나 맞아요 그런 건 좀 있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저녁에 점심을 먹자는 얘기와 또 저녁을 먹자는 얘기를 친밀도의 차이로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제일 친한 사람은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을 해야 제일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우리한테는 밥 먹고 또 2차로 맥주 한 잔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원래 친구거나 동창이거나 고향 친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공식적 관계에 있는 직무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걸 이런 의식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아서 저희 정무위원회 관련된 기관으로부터는 한우세트 받은 적이 없지만 제가 아는 선배 친구 중에서 사업 잘해서 그 성공한 친구한테는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관계 예를 들어서 저희 삼촌이나 이런 소위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거야 이 법이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을 처벌하거나 혹은 100만 원 이상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대가성이 있든 없든 간에 100만 원 이상을 아무 이유 없이 줄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이 두 가지 틀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직무 대가성 상관없이 처벌,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는 소위 직무 관련자로부터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제로 각절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직무 관련자하고는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말자 이렇게 좀 의식이 바뀌는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 법이 지금 뭐 시행된다 이 얘기 나오면서 국회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얘기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정말 그런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지 모르지만 좀 언론의 화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왜곡한 사실은 이제 원래 원안에도 언론인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범위가 전 언론으로 확대된 것에 대한 언론사들의 불만이 국회에서 확대를 시킨 거죠 이런 걸 제가 압니다만 국회의원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뺐다라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김영란법의 예외로 뺐다라고 알려져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저를 만나면 아니 김 의원 그 좋은 일 했는데 왜 저기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의 김영란법의 국회의원은 왜 예외로 뺐어요?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걸 자세하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전혀 100% 아니게 라고 하는 건 언론도 다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자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법의 소위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라는 말을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새로 조문을 넣어서 국회의원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의 예외로 갔다라고 하는 일부 언론이나의 주장의 근거인데요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게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제출한 원안 제8조 사망 4호의 소위 고충민원을 풀어 써가지고요 예외로 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의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 정당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재개정 및 정책과 제도의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김영란 법 원안 제8조 사망 4호 7호의 2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김영란 법 원안에는 예외 조항이 11가지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너무 불필요하게 예외 조항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 이걸 좀 줄이자라고 하면서 이 4호와 7호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자기들에게 유의한 조항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김영란 법 원안에 있던 조문에 4호 7호로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조문을 하나로 합쳤을 뿐인 건데 일부 언론에서 그 김영란 법 원안은 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서는 아 이거 뭐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제가 많이 설명해서 알면서도 저는 다시 한 번 그거를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그 법에 나와 있는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 혹은 소극적인 처분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정리해고당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가 근로감독관한테 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어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근로감독관이 뭐 뇌물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개월 1년이 되도록 조사해서 부당해고인지 여부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안 해주는 이런 소극적 행정을 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무슨 인사 청탁을 한다든지 인허가 청탁을 한다든지 무슨 시험 성적을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무슨 특허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달라든지 혹은 우리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아니라 누구라도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혀 예외 없이 그런 부정 청탁을 하면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는 원래도 청원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은 예외로 되어 있는데요 굳이 왜 이 고충민원을 따로 명시를 해놨을까 김병란 대법관조차도 우리나라의 청원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고충민원은 문서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두나 전화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기타민원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 민원만 가능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 양식에 따라서 다 일일이 서면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정청탁금지를 심의하면서 저희가 가졌던 심사의 두 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된다 이 추상적이고 불명력한 것을 위헌 소지가 있으니 명료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15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만들어낸 거고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서 낸다 국민들은 어떤 요구든 간에 입법부든 사법부든 행정부에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것이 법으로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그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일일이 다 이게 법으로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를 공부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국민은 무슨 소리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은 공직자가 법으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을 가려서 법으로 되는 일은 해드리고 법으로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답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법을 고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서류로 해야 되냐 사실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런 서류를 작성해서가 아니라 와서 하소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소연을 했는데 서류가 아닌 건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서류로 다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마 욕을 하고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적인 제한 없이 국민은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을 전달받은 공직자는 그것을 담당하는 예를 들어서 권익위 공무원은 아까 얘기했던 정리해고 같은 문제가 오면 노동부 공무원에게 이첩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하도급 관련해서 억울하게 원청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중소기업 문제는 중소기업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해야 되는 거고 동일하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축은행 피해자라든가 동양증권 CP 매입자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그게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부처에 넘겨줘야 되고 동시에 본인이 정무위 의원이 아니면 정무위 의원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다수 피해자가 났는데 법률적으로 어렵게 됐으니 법을 좀 고쳐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동료 의원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정당하게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든 게 아니고 김용란 권익위원장 본인이 그것은 예외로 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부정 청탁 그런 범죄에서 빠져나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건 제 양심을 보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이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절대 국회의원만 빠져나가게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그 점을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 법이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했는데요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제정한 이 세층 김용란 법과 같은 법률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부정 청탁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한 것처럼 어떤 유형의 청탁은 안 된다고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용이 아니고 절차와 방법을 규제하는 투명한 어떤 절차를 통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건 위법이다 혹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는 형태로 해서 그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제어하는 이런 절차와 방법적 규제를 하는 방법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방법은 이 소위 청탁의 절차와 방법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부정 청탁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외국은 이걸 선택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내용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정 청탁의 어떤 청탁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청탁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일부 부정 청탁의 유형으로 해외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처음에 이 법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도 이런 내용적 규제 방식보다는 우리보다 더 발전된 부패방지 제도를 갖고 있는 외국처럼 절차적 방법을 규제해서 투명해지기만 하면 사실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부정 청탁을 하겠습니까 누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다 일일이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부정 청탁 예를 들면 인사 청탁 인허가 청탁을 하는 사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런 투명성을 통해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옳다라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나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이 김영랑 씨가 낸 이 소위 내용 규제 방식의 김영랑 원안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저는 제 의견이 소수여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위 부정 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가지의 금지되는 부정 청탁의 유형에는 국회의원도 전혀 예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국회의원은 법조경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런 언론의 주장이나 다른 단체에서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가 예외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만이 아니고요 행정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위 공무원이 고충 민원을 받아서 노동부나 산업자원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하는 행위도 당연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간에도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 공무원이 자기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은행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산자부 공무원이 금융위 공무원한테 뭐 좀 봐줘라 라고 얘기해도 그건 부정 청탁이 됩니다 또 기재부 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같은 공무원 간에도 부정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같은 행정부처 내에서든 입법부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행정부 공무원에 대해서든 부정 청탁을 하면 당연히 처벌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입법부 공무원이든 사법부 공무원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경연이나 혹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요구 혹은 기업의 민원을 제3자잖아요 당사자는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나 행정부에 전달하는 행위도 당연히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충 민원을 예외로 정료한 것은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다 예외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길게 말씀을 드린 게 오해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거의 50분 가까이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원 외에 계십니다 원 외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여소야대 전국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국민들께서 하지만 약간 좀 야당이 선명성이 없는 거 아니냐 좀 너무 점잖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실 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행복 정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20대 국회가 성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여야 간에 협상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평화하기는 어려운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특히 야당 지지자들이 야당 다수를 만들어줬는데 이것밖에 못 하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못 취하냐 저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저는 그것이 안보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우리 당이 사드 배치의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저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불만도, 비판적인 의식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좀 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가야 될 텐데 아마 지금은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있는데요 당 체제 자체가 좀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거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부터 소위 선출된 당대표가 나오게 되면 아마 당이 지금 갖고 있는 좀 애매모호한 태도들을 명확히 좀 정리해 가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이번 8월 국회에서부터는 아마 6월달 임시국회에서는 맨날 소위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자리 싸움하느라고 원구성을 못해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것 때문에 뭔가 좀 원만하게 타협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자가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당의 어떤 성숙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주요라면 이제는 과반수 이상을 야권에게 준 어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된 야권이 뭔가 야당들이 뭔가 국민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걸 못 낸다면 아마 지금의 비판적 여론 보다도 훨씬 더 강한 비판들이 제기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또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의 시험대에 그분들이 올랐다 이렇게 저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 힘을 받아 안아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게 되면 9월 국회부터 아니면 8월 임시회부터 어떤 힘을 보여줄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김영란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풀어봤는데 김영란법 통과의 주역이셔서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윤선 박정호 기자의 파짱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로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 또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회에서나 또 국가적으로 그런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됐던 소위 세친 김영란법 부정창탁 및 금품수수 등의 어떤 금지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도 지금 지난번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부분도 올 연내에 입법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김영란 씨가 제출하는 원안은 도저히 합헌적으로 헌법에 위바되지 않게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와 같은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서 현실적이고 시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그런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어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조속기 입법하는 게 좋을지 또 김영란 씨가 제출한 원안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대로는 입법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저희가 다뤄오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그게 또 국회에서 다시 또 이슈가 되면 모셔서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편해 보이시는 김기승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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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